코리아 포커스 3문 논평 오늘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8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08만 표차 당선에는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조직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3차 시국회의 국민촛불대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댓글 흔적 증거에 대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삭제 지시 등을 선거 쿠데타의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6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660여 개이며 평균 2천 명의 팔로워가 있다며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대장 계정, 중간급 계정과 리트윗만 하는 보조 계정, 자동 리트윗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됐는데 이는 게시글 한 개당 최소 130만 명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보원은 남재준 정보원장의 승인 아래 2007년 남북 최고위급 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NLL 논쟁을 일으키는 물타기를 시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 각계는 이번 사건을 닉슨이 사임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정병기 교수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닉슨 대통령의 태도였다면서 민심에 더 큰 입안이 일어나 충분한 사회적 압력을 행사해야 불행한 환생적 현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조직되고 정보원 대선 개입과 대통령 책임을 묻는 다양한 집회와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반기 내내 북을 자극하며 전쟁 위험을 부추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9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고 말하고 핵무기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느냐며 핵을 가져봤자 되는 것은 없고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북을 자극했습니다. 5월 7일 미남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를 만나 철저히 대미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코리아 반도의 정세만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유지됐던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은 북의 66 고위급 회담 제의를 경론쟁으로 깨고 710 금강산 관광 이상가족 상봉 제의도 이상가족 상봉만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6차까지 오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재발방지와 국제화를 고집하며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경제적 손실 규모가 작게는 5조 원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회마저 날리며 접경지역 경제와 관련 업체들의 회생 가능성을 없애며 야기한 손실액을 더한다면 말 그대로 천문학적입니다. 셋째 정치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개월간 정치경제적으로도 무능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신뢰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강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통치 능력으로 봐서 하반기 이후 내정을 다스리는데 힘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이 NLL 논쟁에 침묵하는 것과 관련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국가정보원장이 공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 입장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에서도 벌써부터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후보자가 3.6% 차로 당선된 지난 18대 대선의 결과는 정보원, 경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만 없다면 당선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라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더욱이 개성공단마저 잠정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nll 논란과 대화록 실종 등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가 3,300조를 넘는 등 경제적 위기가 극심한 조건에서 코리아판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정치경제적 위기를 격화시키며 전체 민중의 항쟁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지난 대선 자체가 원천무효인 조건에다가 정치경제 무능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가장 원칙적인 조치는 법과 양심에 따른 정권태진뿐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 땅 수백만 민중들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